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슈피겐 코리아 21년 1년 실적 발표가 있어서 요거 실적 확인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슈피겐 코리아 알다시피 짜증나는 저평가는 맞는데 주가는 안오르는 최고 176,000원 까이 갔다가 지금은 45,000원 24일 기준 3년 차트를 봐더라도 코로나 때 최저점 27,400원 하다가 45,000원 2배 정도는 올랐는데 6만 얼마까지 갔을 때도 있었다니까. 최근 1년 사이에 64,000원 내가 이때 샀나. 난 더 됐지. 마이너스 30% 니까. 자 그런 꼬라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최저점은 38,000원 까이 갔을 때도 있었네. 그럼 이게 왜 이래 됐지. 자 홈페이지에 한번 보고. 왜 이래 되는 것도 모르겠다. 이게 왜 왜 이거 안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슈피겐 이거 휴대폰 껍데기 케이스 유명하거든. 요마크 요마크.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전용 쇼핑에 딱 매대가 있다니까. 전용 매대가. 만 얼마씩 하는 요거. 싼 것도 케이스 싼 것도 뭐 만원 8,000원 이렇게 하잖아. 그럼 메이커 쓰는 것들도 한번 쓴 사람들은 이렇게 메이커 쓰거든. 이게 촉감이나 이런 것도 좋다니까. 조금 더 좀 더 있다니까. 나는 뭐 아무거나 싸구리 쓰는데. 아 난 그거 썼지. 정품 가죽 그거 썼지. 근데 이거 쓰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웨어러블 이런 것들도 있고 충전용품이 있는데 충전용품 이런 거는 뭐 아직까지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진 않고. 이쪽으로 어찌 보면 생활용품 콜라보레이션 이런건 뭐 뭐 이렇게 bts 이런거 콜라보 해보면 대박 터지겠는데. 그런건 콜라보 하지. 맞지. 여행용품 셀카 뭐 이런거. 차량용품. 차량용 충전기. 액세서리. 테슬라 액세서리. 아 테슬라용. 모델 Y 강화유리. 이런 것도 있고. 충전용품. 충전용품도 의에 보면은 돈 좀 들 것 같은데. 충전용품. 요즘 노트북 충전되는거 비싸잖아. 맞지. 왜 안되냐 이거. 왜 이카노. 노트북 충전되는거 비싸잖아. 안된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 자 바로 들어가보자. 자 이 쇼핑앤코리아는 케이스만 팔아서 2726억 70%의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보호필름이 678억 17% 기타 모바일 449억. 그러니까 충전기 케이스하고 보호필름 말고 포트폴리오가 한 11% 정도 차지하니까 이게 조금 더 늘어지면은 늘어나면은 요즘 충전거 pd 충전기 65와트 충전되고 막 이런거 있잖아. 그 충전기 유명한 것들은 뭐 벨켄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쓰는데 쇼핑캔 같은 경우는 케이스나 보호필름 쪽으로는 유명하더라도 기타 모바일 쪽에선 좀 약하니까 요거를 조금 강화시키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겠나. 아마존에서 지금 팔고 있고 브랜드는 슈피겐 이란 브랜드를 쓰고 있다. 전세계 52개국에서 5천만명 그 세계 매출로 이뤄지다 보니까 전세계 매출로 5천만명 이상의 충성고객 99.5%의 긍정적인 리뷰를 달성하는 글로벌 브랜드 파워. 슈피겐 유명하다니까 케이스로는. 자 주제품 케이스 보호필름 기타 파워 뭐 이런거 충전기 모바일 주변기기 응향기기 음향기기 뭐 이어폰 이런 것들. 여기 여기 얼마 안되지. 매출이. 케이스는 보통 15,000원 기타 14,000원 이렇게. 매출 원인은 케이스 부분이 100% 외주 생산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게 주문하는 거야. 자기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금형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너들이 이런걸 갖다줘. 그러니까 자기들은 원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재고나 재고는 상품 재고나 이런 것들은 좀 크게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만들어서 미리 쌓아놓은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없다. 이런 것도 원가 이렇게 외주 생산했다. 100% 외주 생산.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지. 자 자본 뭐야 이거. 생산 설비는 최근 18년부터 보더라도 50억 생산 취득 자본 설비 취득 유형 자산이란 말이지. 19년에 19억. 20년에는 123억. 21년에는 13억. 이런 식으로 모으고 있다. 케이스가 전체 매출이 2726억 중에 수출이 2570억인 거야. 이게 92% 정도 차지하거든. 92 대 8. 92 대 8. 그러니까 케이스가 거의 70%의 매출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 90%는 수출이다. 케이스가 내수보다는 수출이다. 그런데 요거 보면 기타 보면은 20년 12기에 773억인데 요번에 359억. 요게 감소됐거든. 전체 841억 올릴 때 요번에 449억이라봐. 요게 화장품 매출인데 20년에 화장품 매출. 소독제, 손소독제 이런 화장품 있잖아. 고런 코로나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게 난 꾸준한 매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1회성 매출이 되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 때 매출이 요게 한 600억 정도가 플러스 돼 가지고 요게 4천억의 전체 매출을 발생시키는 걸로 해서 그때 그 매출이 엄청나게 뛰어서 주가가 뛰었던 걸로. 근데 그거 말고 케이스나 보호필름. 케이스 매출 전체 매출 상승. 작년보다 보호필름 전체 매출 288억에서 678억 상승. 기타 매출에서만 감소한 거지. 케이스나 보호필름 얘들이 주력이잖아. 요 매출에서는 상승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자 보면 국내 매출 작년보다 256억에서 311억 상승. 아시아 매출 300억에서 445억으로 상승. 유럽 매출 1,038억에서 1,182억으로 상승. 북미 매출 2,329억. 요게 북미의 화장품 소독제 이런게 들어갔던 요 매출인 것 같은데. 요게 600억 빼버리면. 600억 빼버리면 한 700억이잖아. 1,700억. 그럼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북미에서 조금 꼬꼬라져서 전체적으로 꼬꼬라진. 요게 이제 화장품 손소독제 그런 매출. 600억짜리 요게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19년 대비 2,300억, 16억, 1,600억.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600억. 요게 고 매출이다. 그렇지만 다른거. 그거를 제외한 매출은 북미, 아시아, 유럽, 아시아, 국내 다 상승했다. 자기들이 주력으로 하는 것은 다 상승했다. 현금성 자산 739억 있고 유동금융자산 1,008억 있고 받을 돈 1,138억 있고 기타 유동자산 140억. 기타 비유동금융자산 666억 있다. 그래서 2,696억의 금융상품이 있다. 자 여기는 공정가치 측정. 이거는 덩어리가 그거. 3개월 안에 받을 돈이 337억. 뭐 3개월에서 1년 안에 31억. 1년에서 5년 초과된 게 41억. 6억. 총 415억 중에 337억은 3개월 안에 다 받는다. 돈 받는 데 문제없다. 이 말이겠지. 자 또 뭐 있노. 부채 비율은 16%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 16%니까. 뭐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더라도 얘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지. 자 주요 계약 뭐 이거는 연구비는 54억 정도를 썼고. 20년에도 53억. 19년에도 35억. 전체 매출의 1.4% 1.3% 1.1% 정도를 연구비로 쏘고다 붙고 있다. 여기 보면은 연결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렇게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작년과는 연두색 칠한 거는 작년과 20년과 차이 나는 것들. 상승한 것들 연두색 칠해놨으니까.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492억. 159억에서 증가했고. 매출 채권 조금 별 차이 없고. 재고 자산 447억에서 516억 증가했고. 이런 것들.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325억에서 358억으로. 이런 것들이 칠해놓은 거 있으니까. 뒤에 또 한번 더 짓고. 그러니까 얘들을 증가했는 게 사연권 자산. 리스 자산이라고 하는 거고.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받을 돈. 외상가. 이런 것들 거는 것들이니까.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로서 이제 사놓은 것들. 기타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뭐 여러가지 뒤에 또 한번 나오니까. 그때. 그래서 유동비율을 계산하니까 500%. 당자비율 410%. 유보율 12000%. 짜증난데. 이것들 유보율이 이만큼 높은데. 부채율 16%. 돈은 주체할 수 없고. 빌린 건 적고. 뭐다? 무너질 일은 거의 없지. 그러면 상승할 것만 봐야 되는데. 상승은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는데.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걸 하느냐. 그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재무제표 칠했는 거. 기타 유동 금융자산이 575억에서 1089억.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단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가구원가 측정 금융자산. 상가구원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 상가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채권. 일해주고 돈 받을 거. 빌려준 거. 뭐 또 미리 준 거. 미리 나중에 그거 미리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상가구원가 측정 금융자산.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이 상가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자. 요것들 뒤에 또 한 번 더 나오니까. 재고자산이 한 70억 정도 증가.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또 마찬가지. 요거 안에 단기손익, 권중자치, 기타포괄, 기타포괄손익. 막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또 넘어가자. 기타 유동 부채가 감소. 요 치르는 거는 감소된 거. 부채는 감소됐고. 단기 법인세도 감소됐고. 비유동 부채도 156억에서 152억으로 감소됐고. 리스 부채도 68억에서 34억으로 감소됐고. 감소됐다. 부채가 678억에서 618억으로 감소됐다. 부채 감소되는 건. 이 와중에 부채까지 감소되고 있다. 다른 거는 올라가고 있지. 이익익려금은 2876억에서 3256억으로 증가. 자본이 3375억에서 3820억으로 증가. 자. 이제 매출을 들어가 보면. 요기 보면 12기 20년도에 4033억 매출에서 올해는 3853억 감소됐잖아. 아까 말했더니 12기에는 화장품 매출, 기타 매출 중에 소독약 매출, 요런 것들. 손소독제 이런 것들이 600억의 매출을 발생시켜버리고. 기타 거기서 확 일회성 매출이 확 올라가가지고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얘들에 껍데기 팔고 케이스 팔고 또 이렇게 보호필름 팔고 이거 매출은 상승했다.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보면 된다. 전혀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원가는 1252억 원가는 32% 차지하고 판간비는 2156억 55% 차지해. 그래서 영업이익은 444억 11.5% 차지하고 기타 수익으로 27억 기타 비용으로 78억 나갔고 금융 수익으로 185억 들어왔고 금융 비용으로 71억 나갔고 세금 32억 나갔고 그걸 다 띄니까 얼마 단기 순이익 450억이 나갔다. 순이익이 11% 그래서 EPS는 7493원 7493원 전기에는 8869원이 있지만 7893원 그래서 PER를 계산하면 지금 7493원 3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하니까 6.1 정도 나오고 RO1은 순이익 나누기 자본을 하면 11.7% 나오고 4년 평균 EPS 성장률을 평균값으로 나눠보니까 6,870원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걸 다 더한 값에 요게 20년도 8603원인데 여기에는 8869원 됐거든 8869원 네이버 금융에는 8603원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일단 네이버 금융은 기준으로 했거든 아 좀 이상해 그래서 일단 적혀있는거 그대로 해서 계산하니까 평균 7363원이 나오는데 올해 7493원 대비 7363원은 한 1.7% 정도 상승이더라고 그래서 PEG 크루스 레이셔를 계산하려고 하면 PER에서 나누기 EPS 성장률 하니까 1%를 하니까 PEG가 6.1 그러니까 성장이 거의 더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성장이 거의 못하고 있다. 자 PSR은 시총 대비 시총 나누기 매출을 했을 때 0.74 요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폭이 보일 수 있다. 왜? PSR은 중소기업은 3 대기업은 2 바이오는 8이라고 한다면 자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주까지 성장 여력이 굉장히 높은 PER도 굉장히 성장 여력이 높은 PEG가 EPS 성장률이 다만 낮을 뿐이지 나머지 멀티폴 3가지는 대단하다. GPA는 총자산 이익률이라서 원가를 띈 총 매출 이익률 총 매출 총 이익에서 순자산을 총자산을 나눈 값이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보면 되지 그게 58% 안되데. 이 순이익을 띄고 자산대비 벌어들이는 게 58% 엄청나게 높은 거지. 그러니까 이마에 모자림이 없는데 주가는 왜 안 오르냐고. 저평가 맞다 이거 저평가 저평가 맞다. 휴대폰 껍데기 팔아가지고 이만큼 올린다. 와 이거 내가 더 사야 되겠다 이거 맞지? 자본은 배당금 69억씩 배당금 78억씩 배당금 72억씩 지급하고 있었다.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플러스인 상태고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470억 마이너스 3년 연속 마이너스 단기금융상품 사는데 한 830억 썼고 공정가치 직전 금융자산 사는데 191억 썼고 돈 놀이 한다는 소리야. 이게 돈 놀이 한다는 소리야. 관계기업 투자지수 이거는 괜찮지. 자 기타포괄 공정가치 직전 금융자산 증가 이것도 돈 놀이 한다는 소리야. 자 기타포괄 공정가치 직전 금융자산 돈 놀이 한다는 소리지. 18억. 유형자산 이건 괜찮지. 13억. 무용자산 괜찮고 25억. 단기 대여금 증가 빌려준 거 돈 놀이기 돈 놀이기. 70억. 장기 대여금 10억.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것들 지금 휴대폰 껍데기 팔아서 남아도니까 돈 놀이 하고 있다. 돈 놀이. 조그만 돈이지만 돈 놀이 하고 있다. 이렇게 살짝 볼 수 있네. 돈 놀이. 재무활동. 마이너스 110억이고 3년 연속 마이너스 110억. 자 배당금 지급했고 리스 부채 지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됐네. 차익금이 없지. 이거 재무활동 현금 혈흡 같은 경우는 차익금 은행에서 이자를 주면서 빌리든지 내 자본이 변하든지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는데 내 회사에서 돈이 나가면은 마이너스. 돈이 나간다면 갔든지 빌려주든지 하면 마이너스. 들어오면 플러스인데 들어온 플러스가 없는 거 보니까 얘들은 꼬박 잘하고 있다. 재무활동 플러스. 그러니까 얘들은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아주 전형적인 수치가 잘 나오고 있는 상태. 자 시작할 때 904억의 현금 자산이 지금 739억이다. 작년에 904억이었던 게 739억 감소했지. 191억 감소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자. 슈피겜 뷰티가 요번에 순이익이 11억. 43억 매출 중에 11억. 작년 같은 경우 슈피겜 뷰티가 646억의 매출이 올랐잖아. 아까 말했던 화장품 팔아가 슈피겜 뷰티. 여기에 매출이 4천억이었잖아. 20년 4천억. 그럼 600억 빼버리면 얼마? 3400억 하면 원래 3800억이면 딱 계단씩 상승 받는데 이때 넘어 2020년 코로나 때 요게 좀 쏠쏠하게 재미 봤다. 근데 2021년 되니까 락다운 풀리고 요거에 대한 것들이 저거들도 자체 생산하고 이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안 올라간 모양이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일회성이라고 보면 된다. 슈피겜 뷰티. 그래서 슈피겜은 마이너스고 고셀리도 마이너스 4억이지만 나머지에서 슈피겜 이런 데서 매출이 순이익을 잘 올렸다. 자 회사 중에 환율 10% 상승하면 US달러 151억이 안전자리에서 번다. 달러가 상승하면 슈피겜은 안전자리에서 10% 상승하면 151억 번다. 10% 하락하면 안전자리에서 157억 까먹는다. 자 이율이 뭐 얘들은 차익금 너무 적으니까 그거 볼 건 없고 금융상품 종류 보면은 2553억 중에 상가공가는 공정가치 측정 아가지는 투자한 것들 요런 것들이 한 천억 정도 되고 뭐 그 금융자산으로서는 뭐 또 뭐 이렇게 되나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기타 금융자산이 한 1,300억 정도 돼서 총 2,500억 부채는 한 415억 요렇게 된다. 금융상품으로서 순이익 얻은 게 이자로서 34억 외환차이익 74억 외환차손으로 손해본게 46억. 콧물이 왜 이러나 자 그리고 외화환산소실 환산했어요. 환산했다면 손해본게 10억 환산이익은 44억 그리고 배당금 한 10억 들어왔고 공정가치로 까먹은게 6억. 공정가치로 금융자산 처분했지만 까먹은게 3억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쭉쭉쭉 kayak 총 뭐 이렇게 내가 잘라붙네이. 그렇게 됐다 자 재고자산은 제품 제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제품이 자기가 만들지 않았더라도 외주를 주더라도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게 523억 치 자기가 만들었던 거 제품 만들었던 거 제공품이 만들고 있는 거지 만들어 놓은 거 만들어서 가져온 거가 523억 요게 한 80억 치 불어났네. 자 그리고 뭐 이거 말고는 원재료는 감소했고 원재료 얘기들 얼마 안되니까. 자 그래서 요 보면 매출 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평가 또는 폐기로 인한 손실 102억 재고자산을 이렇게 뭐 아마존인가 거기에서 뭐 자기들의 기준이 있는 뭐예라. 재고 얼만큼 쌓아 둘 수 없고 뭐뭐뭐 이래 가지고 얘들이 폐기한게 한 102억 정도 돼. 휴대폰 껍데기 씨 뭐 유통기한 뭐 오래 보완해도 되잖아. 그게 썩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재고를 폐기해야 되고 상품의 뭘 위해서는 재고를 얼마 이상 쌓아둘 수 없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폐기한게 102억 치다. 요게 어찌 보면 순이익으로 들어와도 시원찮은 판에. 요게 폐기해도 PER이 6 밖에 안된다. 하여튼 102억 전기는 67억을 폐기했다. 자 단기금융상품 413억 자 또 뭐있노. 요번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유동 1년안에 바꿀 수 있는게 63억 투자했고 비유동은 128억을 투자했다. 팔아먹은건 72억. 비유동은 62억 치 팔아먹었다. 그래서 이득 본거는 손실이네. 1억 7천 까먹었고 비유동은 3억 6천 벌어들였다. 외화 환산하니까 7억 벌어들였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포함된 지문상품 어떤걸 샀는가 보니까 뭐 이렇게 엠크라우스 아이오 프로젝트 노아 막 이렇게 해서 122억 치 요번에 취득했다. 요 말이지. 부동산에서 투자부동산 얘들 투자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번 보자. 얼마 있노. 365억 치 있는데 투자부동산 땅에 사고 임대수익 이렇게 들어오는게 한 12억 정도 들어온다. 임대수익이. 운영비용은 한 8억 정도 나간다. 365억 투자해서 4억 번다. 4억. 순이익 4억 번다. 세금까지 뛰면 4억도 안되겠지. 한 4억 정도 번다. 운영비용 8200만원. 8억이 아니고. 아니다 아니다. 11억 번다. 365억 투자해서 11억이면 3% 얼마야. 12 나누기 3, 6, 5는 3.2% 봐라. 주변에서 5% 이상 권하면 사기꾼이다 생각하면 된다. 365억 투자해서 5% 온다. 5% 주변에서 5% 수익을 권하면 사기다. 무조건 전화 끊으면 된다. 들을 것도 없다. 혹할 필요도 없다. 그런거는 없다. 없다. 유형자산 변동내역 13억. 요번에 건설중인 자산 12억 요렇게 됐고. 자 무용자산은 25억 치. 회원권 사는데 15억. 산업재산권 7억 8천. 건설중인거 2억 6천. 요런거 있었고. 관계기업이 투자한게 한 92억 투자했고. 관계기업에. 프라이머 4시즌 유한회사 뭐 이렇게 쭉 해서 지분률 30% 뭐 이렇게 해서 총 92억을 신규 투자했다라는 거지. 요번에 취득. 그래서 지금 평 장가는 장부가는 까먹었네. 이것들. 76억이 됐다. 76억이. 관계기업이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 안 나왔는 거지.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지분법평가였네요. 요번에 또 24억도 투자했는데. 76억 됐다라는 거고. 자. 이익인여금은 정기말이 2861억인데 순이익이 그래도 쌓여서 3240억이 됐다. 그럼 여기서 배당금 좀 더 줘라. 자. 배당은 11% 순이익이 11%만 배당을 줬다. 에이. 더 줘라. 더 줘. 자. 비용의 성격별 분류. 그러니까 이게 원컷 플러스 판간비라는 소리야. 성격별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 재고자산이 있는 것들. 원재료 매입. 102억. 102억이 요 포함됐겠지. 요 둘 중에 포함됐겠지. 재고자산의 변동. 있는 거를 쓰면은 마이너스. 새로운 거를 쓰면은 뭐고. 플러스겠지. 왜. 돈이 나갔는 거니까. 마이너스라는 거는 돈이 안 나갔다는 소리야. 재고 있는 거를 썼으니까. 그래서 그거 급여가. 급여는 보통 떨어지는데 급여가 요번에 올랐더라. 애들 보니까. 신기해. 정기 코로나 팬데믹 때 보통 힘들다고 회사가 이제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급여가 낮춰지는데 얘들은 올랐어. 올랐다는 거는 확정한다고 판도 되겠지. 자. 지급수수료가 1040억이던 게 수수료가 나갔다는 거는 그 말이 많이 팔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화장품 매출. 일회성 매출 말고는 상승했다는 소리지. 맞지. 수수료가 1040억 나가는 게 160억이 더 증가했다는 거야. 10% 이상의 수수료가 증가했다는 거야. 광고 선전비도 126억에서 154억 얼마야. 32억 정도가 더 증가했다는 거야. 28억 정도가 더 증가했다는 거잖아. 10% 가까이. 한 7, 8% 광고비가. 그건 뭐다. 그만큼 매출이 올라갔다는 소리겠지. 더 많이 팔리니까. 더 공격적으로. 그러면 슈피게는 조금 꼬꾸러지고 있는 매출이 아니라는 소리지. 맞지. 매출원가 판매비 합치해가지고 3400억이다. 자. 작년보다 증가했지만 여기에 100억 정도는 뭐다. 재고재산 폐기 손실이 들어갔다. 원가에 포함됐다. 원가 판간비. 그러면 3300억 정도 되겠지. 자. 판매비 관리비. 아까 말했듯이 급여가 올라갔다. 복리후생비도 올라갔고. 자. 지급수수료가 올라갔던 거 얘기했고. 자. 주식보상비용. 스톱옵션이라고 그러고. 자. 클라임비용. 클라임비용. 14억에서 16억 별 차 없다봤지. 자. 그리고 뭐 별거 없고. 기타수익 보니까 자비이익이 한 18억 돌았고. 무형자산 손상차서. 무형자산. 무형자산인데 손상된 영어권이나 뭐 회원권이나 이런게 손상되어서. 아! 저게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게 돈을 못 보네. 이런게 해서 손상된 게 74억이다. 까먹었겠다. 이런거는 1회성이나 보면 되지. 자. 금융수익. 외환차익과 이자수익이. 이자수익이 35억. 외환차익으로 77억. 외화환산으로 47억. 배당금 10억. 요렇게 들어와서 총 185억의 수익이 발생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48억. 작년에도 이자는 비슷했고. 외환은 57억이고. 올해하고 차이는 올해는 금리가 지금 더 올라오죠. 아. 올해. 올해는 상반기니까. 작년 하반기하고 별 차이 없는데. 맞지? 아. 코로나 때 보다 금리가 더 올랐나? 기억 안나니까. 패스. 자. 손실은 외환차손이 47억. 환산손실은 11억. 작년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 때보다는 차이가 많이 줄었다. 자. 여기는 뭐 평가손실도 많이 있는데. 많이 줄었다. 맞지?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으로. 그래서 재고자산 폐기손실. 93억. 재고자산 평가손실. 11억 해서 104억 정도가 까먹었다. 요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나갈 돈. 손실이니까 나갈 돈인데 아직까지 안 나가서 플러스인 상태일 뿐. 오케이. 재고자산이 증가. 144억. 증감. 아. 요거 재고자산이 증감. 증감. 증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배출책관이 증감. 증감. 아. 아. 재고자산이 증가했다. 돈을 감소했다. 재고자산이 감소하면 돈이 들어오고 재고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아. 이렇게 적어 나가. 재고자산이 보통 다른 건 어떻게 적어놨더라.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어. 재고자산이 증가해서 그거 현금으로 안 들어와서 144억은 마이너스. 그래도 그걸 다 다 하고 빠우고 하니까 영업활동 현금으로 하면 플러스인 상태다. 이런 거지.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슈피겐, INC, 슈피겐, 선전, 인디아, 뷰티. 다 지분이 90% 90% 프라이머 시즌. 관계기업의 지분이 30% 2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거의 다 지분은 자기들이 종속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9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거의 다. 배당은 11기에 19% 순이익에 20기에 순이익에 12기에는 순이익에 13% 13기에는 단기에는 11%를 주식수만큼 줬더니만 한주당 840원 한주당 1200원 한주당 1300원 주가 대비 비율을 배율을 계산했다면 2.5% 1.8% 1.9% 되더라. 그래서 5년 평균 계산해 보니까 1.9%는 배당으로 주더라. 자 매출채권 대손충당율을 설정해 보니까 4.69% 그러니까 100개를 팔면 한 5개, 4,5개는 못 받더라. 20년에도 4,5개는 못 받더라. 19년에도 4,5개는 못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 5% 된다는 거지. 동원 개발이나 W게임즈는 0% 그리고 얼마 전에 했는 비츠로셀은 20% 등강, 10% 등강, 대동 몇 프로 들어가 기억도 안 난다. 이렇게 요게 낮은 게 있고 굉장히 높은 거 얼마 전에 했던 메디톡스 같은 거는 한 4,50% 됐어. 대손충당 설정률이. 야 걔네들은 저들이 그냥 물에서 그냥 독소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못 받을 돈이 많네. 근데 얘들은 5% 5%도 높은 건 아니지. 높은 건 아닌데 0%를 봤으니까. 동개발시 0라니까 돈 못 받을 리가 없다. W게임즈는 돈 못 받을 리가 없다. 그리고 얘들이 돌아오는 거는 연체되지 않는 게 112억이고 1개월에서 4개월 안에 받는 거는 16억이다. 그래서 총 145억 중에 112억은 그대로 받고 나머지 조그만한 거는 손상되고 간다. 이런 거지. 제품 526억.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11%가 재고고 516억. 20년도에는 447억. 그때도 11%. 19년도에도 312억. 그때도 9%. 회전률은 3.4회 2.6회. 2.6회란 말은 365일 나누기 2.6회를 하면은 이 재고가 1년에 며칠 만에 돌아가는지 계산된다. 자. 범주별 금융상품 금융상품 장부금액. 아까 전에 봤던 것들. 이거 한부터 쭉 훑어놨는 거고. 자. 공정가치 서열 체계 필요 없고. 이거 보면은 나와있지만 19년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북미 아마존닷컴 전체 카테리고리 탑 아마존 셀러포. 19년도에 셀러포. 전체 카테리아 아마존닷컴의 포. 4등을 했단 말이야. 한국산 제품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21년 종속에서 5개를 포함한 매출은 3,853억으로 20년 매출액 4,033억에 대비해 4.5% 감소하였으나 20년 슈피겜 뷰티 아까 말했던 일회성 매출이 한 600억 제외를 한 본업의 매출은 12.5%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444억으로 20년 영업이익의 796억에 대비해서 4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은 11.5%로 20년 대비 8.3% 감소했고 20년 슈피겜 뷰티의 일회성 이익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한 역성장이 불가피했으며 21년 아마존 FBA 입고 수량 요거 재고 때문에 수량 제한 정책으로 재고 폐기 비용 한 102억 발행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451억으로 20년 548억 대비 18% 감소했고 무연자산 손상차손 기타 비용 증가와 투자회사의 영업권 손상차손에 대한 지분 본 손실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이마에 떨어지면 되나? 20년 일회성 매출에 대한 불가피한 역기저에도 불구하고 본업 매출은 아까 말했다시피 껍데기나 화면 보호기 껍데기 위에 바르는 거 휴대폰 앞에 바르는 거 뭐지? 아 스티커 스티커 아니고 뭐지? 갑자기 생각난다. 그거는 매출이 상승했다. 북미, 유럽, 인도, 일본 대부분 국가를 성장을 이뤘고 북미 같은 경우는 20년 손세정제를 제외한 본업 기준 5.8% 성장한 1821억을 기록했고 아마존 펜 EU 서비스 가입을 통해서 유럽 전 지역으로 이제 또 확장할 수 있고 당사는 1182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유럽에 2020년 대비 13% 성장했고 19년 3분기부터 아마존을 통해서 직접 판매를 시작한 인도 지역에 인도에서는 아마존을 직접 판매한다는 거지 분기별 26% 성장률을 기록하고 21년 177억이라는 인도 시장에 인도 인구 10억 넘잖아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고 20년 4분기부터 아마존이 직접 판매를 시작하는 일본에서도 일본도 1억이 넘잖아 20년 대비 4% 성장한 156억이라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껍데기, 스티커, 화면 보호, 필름 이런 것들은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그거 일회성 뷰티 매출만 감소되는 거지 나머지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인도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충전기 미포함 정책을 기회를 삼아 차세대 유수 무선 충전 제품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고 디자인 이런 거 좀 잘해봐라 폴라보 자료가 전기 자동차에 스마트카 대형 센트럴 디스플레이 부착할 수 있는 모빌리티 보호 필름 요즘 전기차에 크게 나오잖아 화면 그러니까 거기에 크게 붙이는 거 제품 출시를 하여 신규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재무 보면은 유동자산은 15% 증가 재고자산 15% 증가 단기 법인세 38% 증가 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영업 실정 매출액은 감소 판매비 관리비 증가 판매비 관리비 자 원가 감소 영업이익 감소 44% 자 금융비용 58% 감소 지원법 이익은 뭐 이건 뭐 의면 단기 순이익은 17% 감소지만 아까 말했던 쉬피젠 뷰티 이런 것들도 있고 재고자산 이런 것도 있어서 감소지만 전체적으로 얘들의 주력으로 하는 일은 70% 이상 80% 이상 되는 주력 무기는 상승했다 상승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봐봐 북미 유럽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글로벌 모든 시장에서 성장하고 본업 기준 12.5% 성장한 3853 무기란 매출 그러니까 다 잘했다는 거지 케이스 보호 필름 디지털 주변기기는 다 상승 다만 뭐다 여기에 쉬피겐 뷰티가 들어가 있는 기타 부분에서 감소를 해서 마이너스 79%에 감소 551억을 까먹은 걸로 나오지만 나머지는 다 증가했다 그러니까 20년에 이게 너무 뭐 이렇게 뭐 하나 코로나 때문에 터져서 그런 거지 이래 벌 수가 없는 건데 일회성이다 이제 다른 걸로 벌면 된다 우상량 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 더 사야 되겠다 이거 맞지? 맞지? 자 그리고 또 뭐 있노 모건 스탠리한테 1%의 이자를 주면서 59억을 땡겨왔다 모건 스탠리가 뭐 좀 닥자를 했는 모양이 좀 써라 하면서 이자 1% 줄게 알았다 이자 1% 썼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케이스와 보호 필름 매출이 아 보호 필름 매출이 전년 대비 약 4.1% 44%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글로벌 탑 브랜드 맞다 탑 브랜드는 아니지만 글로벌 브랜드 맞다 자 김대영 최대주주 4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어 250만주 자 서울고등학교 중앙대 물리학과 졸업 자 그리고 개미들은 300만주 49%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최고가는 21년 9월에 57,000원 최저가는 21년 11월에 39,050원 아이고 39,050원 씨 김대영 71년생 본인 최철규 김대영 연봉 얼마 들어갔다 뒤에 적어놨는데 갑자기 생각 안난다 여 80년생이네 그러니까 얘들은 70년 7,8년생들 7,80년생들이 임원을 하고 있다 임원을 임원을 다 하고 있다 자 대표이사 자 평균 근속연수는 4.2년이고 347명 급여는 평균 4,800만원이고 임원들 평균 급여는 5명인데 1인당 평균이 2.6억 그러니까 2.6억 그리고 이사 이사 평균 인원수가 6명인데 보수 총액이 13억 1인당 평균은 2.29억인데 이사 6명 중에 등기 이사 2명 있고 감사위원도 이사로 포함되니까 감사위원은 보수가 2,600만원이야 그러니까 감사위원 4명은 빼고 등기이사 2명이 평균 연봉 6억 3천이네 아 등기이사 할만하다 맞지 사회이사 6억 3천 그러면 김대영은 얼마 봤노 김대영은 김대영은 9억 얘들 연봉 4,800가 얼마고 4,800이니까 4,800에 6억이면 한 10배 14배 맞지 그리고 9억이면 15배 15배 정도 20배 가까이 되나 20배 되네 9억이면 4,800에 20배 가까이 되네 9억 4천 김대영 대표는 9억 4천 대동이 그거 연봉 더 많았나 잠깐만 비츠로셀 얼마였지 연봉 연봉 얼마였나 비츠로셀 장승구 6억 3천 등기이사 2억 9천 비츠로셀보다 높고 대동 대동은 임원 3.3억 김준식 10억 원유현 7.4억 7.4억이네 대동 김준식이 아들이거든 10억 비슷하게 봤네 더블게임진 얼마 받았노 김형진 사내이사 6억씩 7억 박신정 10억 10억 얘도 한 10억씩 봤네 아 근데 얘는 직원이 동기업은 얼마 받았노 사장님 잠봉만 이사님 잠봉만 사장님 11억 받았네 아이고 받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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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도 김대영 대표도 9억 받아갔다 자 슈피겐 코리아 산하 슈피겐 슈피겐 인디아 슈피겐 선전 슈피겐 뷰티 슈피겐 뷰티가 100% 가지고 있는 고셀리 요렇게 딱 있다 자 경영참여 출자금이 한 164억 정도 돼 있다 출자금 자 또 뭐있나 164억 전문가 없고 자 요거는 이제 마무리지만 요게 3분기 꺼였었는데 그때도 PR이 예상 PR이 5 그때는 예상 PR을 5로 잡았거든 1년 예상 EPS를 8,190원으로 잡았는데 ROE는 13% 했는데 올해는 ROE가 11% PR이 6.1배 EPS가 7,493억 8,800원보다 뭐하지 자 부채율은 16% 유보율은 12,000% 유동 비율 당장 비율 와 너무 높다 PG는 6.1 PSR은 0.74 GPA는 8.5 4년 평균 EPS 7,363원 평균 건성 연수는 4.2년이고 연봉 4,800만원 김대영 대표는 9.4억 출자금은 164억 정도 된다 재고자산은 516억에 11% 2.6회 매출 채권 대선 충당률은 3.6회 5년 평균 매당은 1.9 자 연구비는 1.4억 정도 1.4% 54억 정도 쓰고 자 수출이 거의 9대2 비율 9대1 비율로 수출이다 92 대 1 이니까 9 대 1 9 대 1 이라고 해야 되죠 90 대 1 92% 대 8 이니까 자 한번 보자 1부터 10까지 가지고 싶은가 에는 8점 돈 잘 벌 것 같은가 9점이고 지금인가에 10점 싸냐에 10점 아 내가 이거 샀어야 돼 경영자는 5점 ROE는 3%당 1점 경영자는 9점 영업이익률은 4%당 1점 해서 3점 총점 58점 해서 7.3점 받았고 위험한가 9점 PEG는 6.1점 PSR GPA 자식에게 무엇으로 돈을 보나 이런 항목으로 했는데 자 봐봐 이게 21년 11월 18일 때 4만천원 하던게 22년 3월 어 올랐네 아 그때 시청 2500원 때도 있었나 야 2800원 10% 넘게 올랐네 아씨 이때가 거의 최저가나 맞지 자 이게 내가 또 왜 이게 괜찮다라고 보는게 21년도에 화장품 매출을 제외하고는 본업 매출이 다 상승했는 거지 화장품을 제외하고 인도시장도 상승하고 인도 일본시장도 상승하고 중국시장은 없더라 아이가 맞지 아시아 시장 있고 그러니까 인도 중국시장 중국시장 없었잖아 아시아에 인도 다 포함되니까 중국도 다 포함될 수 있겠네 인도도 인도시장 확 열렸으니까 브랜드가치는 또 이제 이 판에 좀 알아주거든 그리고 또 B2C 사업이야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 이게 뭔 말이냐면 자동차 사업은 어 제조 공장이라면 소비자 소비자가 아니라 어 이렇게 해야 되는게 제조 갑질하는 제조 업체에서 뭘 만들어달라 모토닉을 기준으로 두든지 아니면 뭐 뭐 어딜 기준으로 둬야 되지 어 어 뭐 비츠로셀을 기준으로 준다라면 비츠로셀 자기가 거래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업체가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줘 하는거에 맞춰서 막 만들어야 되는데 B2C 사업은 비즈니스를 소비자 하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자기는 만들어 내면 되는거지 이제 휴대폰이 나와서 이 휴대폰에 맞는 디자인으로서 소비자들이 좋아할만한 것들을 히트만 시켜버리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장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갑질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 대신에 인기나 이렇게 유명세나 이런거 이 신 인지도만 쌓아 놓으면은 꾸준히 팔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근데 그거를 쉬픽인코리아가 해왔다는 쉬픽인 브랜드가 해왔다는 거지 그래서 팔점을 줬고 돈 잘 벌 것 같은가 화장품 매출 매출만 죽었었지 나머지는 다 상승했잖아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거야 못하고 있는게 아니야 못하고 있는게 아니야 잘하고 있어 잘 오기 때문에 돈 잘 벌 것 같다고 했고 지금인가에 어 지금이야 지금 PR6 밖에 안되고 성장률 아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 근데 매출 대비 그리고 총이익 대비는 높지만 성장률이 떨어지는게 이에 4년 전에 6,800원 입회에서 그리고 3년 전에 6,400원 그리고 20년도에 이게 입회에서 너무너무 순이익이 잡혀서 그렇지 이때도 한 6,000, 7,000원 초반대 7,000원 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럼 우상에 하는거 맞거든 그렇게 보면은 이패 성장률도 조금 높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은 좀 바뀔 거야 바뀔 것 같이 보인다 자 그렇게 비하면 성장성은 좀 먹먹거리지만 괜찮다 그래서 지금인가에 10점 줬고 싸냐에도 10점 줬고 경영자에는 5점 줬는게 무상증자 이런거 600만 줄밖에 없잖아 무상증자 하면 하고 돈 있는 걸로 좀 배당 좀 더 늘리고 이거 얼마인 배당률 배당률 1.9% 한 3%로 늘리고 맞지 그리고 또 그 디자인 뭐 이렇게 진로 그런거 홀민 홀그레인 이런걸 하지 말고 뭐 bts 콜라보 하고 뭐 그런거 있잖아 수투피 그 뭐고 좀 좀 메이커 이런거 있잖아 그런거 하고 또 콜라보 해가 좀 디자인 좀 좀 파격적으로 하고 좀 더 비싸게 하든지 그런것들 있잖아 고가정책 좀 하든지 그런것도 하고 충전기 이런거 좀 좀 하고 아 좀 해봐라 그런거 그런 마음에서 5점 줬다 걱정 안하겠냐는 걱정할게 없지 안올라서 걱정이고 ROE는 11% 4점 이렇게 총점 58점 나누기 8을 하니까 7.3점 아 높네 이것도 위험한가의 9점 주가 반영 안되니까 문제고 그거 뭐 감안할 것 같으면 이거 괜찮다 휴대폰 껍데기 막말로 휴대폰 껍데기 케이스 안 씌우고 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 휴대폰 케이스는 안 씌워도 액정에는 또 이렇게 뭐 바른다니까 나는 안 발랐는데 이게 휴대폰이 100만원 넘어가고 200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폴더 요즘 폴더 나오잖아 폴더블 접고 막 이라는거 두개 두군데 다 해야 되거든 더 비싸 이건 무조건 성장할 수 밖에 없다 PEG는 성장이 멈춰 지금 상태에서는 사는 평균에서 멈췄지만 내년에는 올라갈 거라고 보이고 보이는게 아니라 그 1회성 매출 때문에 20년 때문에 그런거라 PSR은 0.74 굉장히 저평가 맞지 GPA는 58 대박 자식에게는 굳이 이걸 자식에게 줄 필요 있나 무술돌보나 케이스 70% 포트폴리오 보호필름 17% 포트폴리오 기타 모바일 11% 포트폴리오 내수가 2,92% 수출이 8 이렇게 돼 있다 수출이 3,500억 내수가 299억 이란 말이지 슈피겐 더 사모아도 되겠다 이거 괜히 C 맞지 슈피겐 이거 저평가 맞다 끝 수출이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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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이 2,92% 수출이 1,92% 수출이 2,92% 수출이 1,92% 수출이 1,92% 수출이 1,92% 수출이 1,92% 수출이 1,92% 수출이 1,92% 수출이 2,92% 수출이 1,92% 수출이 1,92% 수출이 1,92% 수출이 1,92% 수출이 1,92% 수출이 1